볼링장 여기 있네 뭐? 어차피 내가 오빠보다 점수가 적게 나올 거란 말이야 아니야 나한테 핸드캠을 줘야지 핸디 아니 어떻게 레버리즈가 오빠가 훨씬 높으니까 내가 따라잡을 수가 없잖아 자기 태어나서 볼링 몇 번 쳐봤어 나는 손에 꼽아 진짜 나도 손에 꼽아 가자 선배 빨리 와 이렇게 느려 늙어서 그래? 하하하하 어우 볼링장 되게 오랜만에 온다 아유 저 볼링장 봐 난 안 처음지 너무 오래됐는데 230이랑 260 265야 알 써야지 좀 딱딱 알고 어떻게 알았어? 난 뭐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 어 대박 이거 하려고 그래 우리가 오늘 이걸로 승부를 낼 거란 말이지? 우리가 오늘 이걸로 승부를 낼 거란 말이지? 응 벌칙이 됐든 상대방한테 원하는 거를 하든 쓰는 거야 자신 있어? 없어 없어 없지만 덤비는 거야 아니 괜찮아 왜 이렇게 귀엽게 덤벼? 이겨봐 바지 갖고 왔네 아 바지 옛날에 이 안에 입으려고? 교복 치마 안에 체육관 친구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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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둔다 공 골라야지 너무 부겁다 난 이거 8? 응 나 12 그거 칠 수 있겠어? 남잔 직구 교복은 테이프 안 붙여도 되지? 원래 밀가루 발라야지 우리가 뭐 초 같은데요? 그러니까요 자세가 자기 먼저 해 아 떨려 김 택배기 신나는 거야? 아니 나 이런 거 되게 긴장돼 잠깐만 나 먼저 해? 자기 먼저 해 나 진짜 못하는데? 아 준비 운동 좀 하고 몸 자기 눈빛은 올림픽 선수야 한다 갑니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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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나 이거 못해 아니 막 치는 게 어디예요? 감이 좋았어 오늘 목조로기 있어? 오늘 내가 감이 좋아 아니야 그다한 나 한 판 더 해야지 왜 이래? 저거 마저 쳐야지 아, 그래? 응 미안해, 내가 룰을 몰라요 바보 어쩜 저렇게 빈 공간으로 정확하게 나 잘 못 쳐 지금 나 봐주는 거지? 아니야, 나 진짜 못 쳐 이런 거 원래 봐주는 성격이 아닌 거 같은데? 어우, 다 못 쳐 그 봐! 그 봐, 이거는 나한테 좀 점수를 줘야 돼 너! 짤 없어! 너는 짤 없대 로란다, 로란다 뭐야? 한 건 있으니까 조금 이상하다 싶었어요 아, 이거 뭐지? 오늘 드디어 행운의 여신이 나의 편인가? 뭔지 예감이 좋았어요 아이고, 떳떳하게 이길 수 있겠다 재림 선배, 어, 볼링 좀 한다 잘한다 잠깐만 자기 왜, 뭐, 뭐, 뭐 안 되겠어, 9파운드 던져야겠어 아, 무게로 그냥 나쁘진 않아요 아니, 그래도 잘 맞춰요 빨리 돼지 아, 난 다섯 개씩밖에 못 해 다 줘 너 아, 50점만 줘 아니야, 이미 시작됐어 50점만 줘 아, 이미 시작됐다니까요 아, 50점만 줘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선배님이 50점만 줄대요 아, 선배님 아, 선배님 저런 것도 안 좋은 거지 아유, 선배님 아유, 선배님 제발 50점만 주시죠 아유, 선배님 그냥 하세요 감사합니다.